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사회교육과 남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당국중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샛멘토링의 사례를 통해서 대학생 멘토링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비교 연구하였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비교 연구 발표에 있어서 세 가지 총 구성이 있는데요. 연구 동기와 주제 그리고 목적을 다룬 서론 부분, 그리고 멘토링의 활동에 대한 본론 부분, 그리고 연구의 의의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신봉초등학교에서 실제로 멘토링을 했던 활동 사진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다수의 멘토링 활동에 멘토로 참여하면서 이런 초등학생 아이들이나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이런 여러가지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점이 이러한 아이들에게 내가 멘토로서 참여하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멘토로 활동을 하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였습니다. 이러한 멘토링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국내 멘토링과 외국의 멘토링을 비교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멘토링 사례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아서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당국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센 멘토링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알게 되어서 이러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센 멘토링의 다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결국 비교 연구의 대상으로 이 두 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 주제로는 방과 후 학교와 대학생 멘토링의 비교가 되겠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당국중학교에서 실제 시행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센 멘토링 사례를 통해서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방과 후 학교와 대학생 멘토링의 프로그램의 비교를 통해 대학생 멘토링의 특징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러한 멘토링의 특징에 대해서 인식을 하여 멘토링이 좀 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일단 멘토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멘토링이라는 어원은 오지세우스라는 이야기에서 기원이 되었는데요. 오지세우스가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는 판에 아들을 자신의 친구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텔레마코스의 스승의 이름이 바로 멘토르였는데요. 이 멘토르라는 사람은 오지세우스가 전쟁에 나가 있을 당시에 이 텔레마코스의 교육을 모두 총괄하여 텔레마코스가 결국엔 아버지가 없었지만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멘토르라는 인물에서 멘토라는 어원이 기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멘토라는 단어는 멘티, 프로테제가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멘토링은 앞으로 다룰 대학생 멘토링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데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생 멘토링에 주목하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대학생 멘토링은 대학교나 혹은 지자체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대학생들의 교육 봉사활동을 의미하고 이에는 대표적으로 센 멘토링이나 혹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동행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센 멘토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 멘토링은 2006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서울대 사범대와 관악구청에서 연계가 되어서 관악구에 있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대 학생의 멘토링입니다. 이 활동은 지금 5년 남짓 되었는데 매 학기마다 100여 명의 멘토들과 그리고 400여 명의 멘티가 활동하고 있고요. 이 센 멘토링은 그런 활동의 체계성이나 지속성을 바탕으로 2009년도에 대한민국 휴먼 네트워크에서 대한민국 휴먼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단국 중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단국 중학교에서는 먼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센 멘토링 프로그램의 현황을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제가 실제로 단국 중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알림판을 촬영을 해온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단국 중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가 총 24개가 진행 중이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국어나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을 보충해주는 교과 프로그램과 나머지는 야구, 탁구, 혹은 요가 심지어 슈가컵 케이크 만들기 등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총 20시간이나 40시간, 최대 4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미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이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는 수강료를 2에서 4만원에 지불해야 하며 인원수는 10에서 2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사는 학교 내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혹은 외부에서 초빙된 강사가 진행하게 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에 인원수가 넘치지 않는 한에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국 중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당국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센 멘토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 중학교에서는 현재 총 4개의 수업이 진행 중이고요. 저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의 멘토가 각기 다른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센 멘토링은 총 48시간을 운영해야 하며 수강료는 전적으로 무료이며 수강료뿐만이 아니라 간식비, 문화활동비, 교재비까지 멘티들에게 무료로 모두 전액 지원됩니다. 인원은 4명이며 멘티들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으나 최대한 지향되며 이는 멘토와 멘티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활동이 48시간 이내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바이므로 멘티가 최대한 바뀌지 않는 방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 멘토가 이런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멘티들은 앞서 말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센 멘토링의 경우 자율적인 신청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 멘티들의 가정 환경을 고려를 하여서 선발 또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 활동 일지를 통한 학교 측의 관리가 있는데요. 멘토링의 경우 멘토가 활동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멘토링 활동 일지를 멘토들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번 수업이 끝날 때마다 멘토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에서 관리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국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센 멘토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방과 후 학교와 대학생 멘토링의 일반적 특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단 방과 후 학교와 대학생 멘토링의 공통점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아이들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매주 정해진 횟수의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여타 일회성의 멘토링과는 달리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저는 해석을 하였고요. 세 번째는 정규 수업보다 적은 인원, 방과 후 학교는 열애수 20명, 그리고 멘토링은 4명. 이렇게 정규 수업보다 적은 인원으로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와 지자체의 후원으로 아이들이 큰 재정적 부담 없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대학생 멘토링에는 차이점이 존재하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학생 선발 기준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이 원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지만 센 멘토링의 경우 가정 환경까지 고려되어 가지고 학생이 선발되었고요. 두 번째로 수업료의 유무입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수업료가 미약하지만 있었지만 아예 센 멘토링의 경우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의 수에서도 차이점이 있었는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정규 수업보다는 학생 수가 적지만 그래도 대학생 멘토링의 경우 정말 4명 혹은 2명 최소의 인원수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멘토가 얻는 교육적 효과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사실상 대학생 멘토는 대학교에서는 같은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멘토링을 통해서 자신이 선생님이 되고 수업을 모두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멘토 역시 리더십이나 책임감을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멘티가 얻는 교육적 효과 역시 주목하였는데요. 멘티가 정규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지식이나 기타 특기적성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서는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롤모델로서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훨씬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주목한 부분은 대학생 멘토링의 멘토의 전문성이었는데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교사 혹은 외부 강사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인된 자격증이나 이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대학생 멘토링의 경우 정규적인 교직 수업이나 전문성이 충분히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멘토로 참여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저는 대학생 멘토링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비교함으로써 대학생 멘토링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한계를 보완하고 더욱 효과적인 체제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구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밑받침되었기 때문에 당국 중의 사례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이 사례를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당국 중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센 멘토링 뿐만 해도 같은 종류의 활동이지만 그 세부 내용은 판리하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한계로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후 계획으로는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지금 연구를 다양한 사례 수집을 통해서 일반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속성이 보완되기 어렵다는 그런 대학생 멘토링의 단점을 방과 후 학교의 장점을 차용하여 환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학생 멘토링 활동이 사회적으로나 혹은 교육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탐구해보도록 합니다. 센 멘토링에서는 이러한 전문성 부족이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슈퍼비전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멘토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려는 제도가 있는데 추후 계획에서는 이러한 멘토를 도와주는 제도 역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연구는 약간 행정적인 면에만 치우쳐져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넘어서서 멘토 멘티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주목해보려고 하고요. 실제 멘티들의 소감을 면접법을 통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같이 외국에서 이러한 교육을 통한 사회의 한원 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까지 한번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멘토링 활동에 주목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약간 우리 국가에서는 인재, 영재교육이라고 하여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좀 더 성취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멘토링 활동의 경우 학업 성취도가 약간 더 낮다고 볼 수 있는 아이들에게 주목을 하는데 이렇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엘리트 교육과 약간 성취도가 떨어지는 아이들에 주목하는 것이 각각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